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in this video we will learn 5 simple but essential Korean sentences. Today, do you think, 겉 같아요, 겉 같아요, 겉 같아요, 겉 같아요, 겉 같아요. OK, 로켓 대교 샘프. 이 신발이 제 옷이랑 어울리는 것 같아요? 이 신발이 제 옷이랑 어울리는 것 같아요? 이 신발이 제 옷이랑 제 옷이랑 제 옷이랑 어울리는 것 같아요?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것 같아요?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것 같아요?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것 같아요? 그가 제 시간에 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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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 같아요? 사장님이 제 생각에 동의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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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 같아요? 결승전에서 우리 팀이 이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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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 같아요? 네,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? 파이팅! 그리고 우리 팀이 이길 것 같아요